맞아 맞아 다다다다다 썰어서 대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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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도 진짜 잘 찾는다 무슨 소리 짱이다 뽕뽕? 뽕뽕 나구 뽕뽕 나구 뽕뽕 계속 그러지 마 아니 알았어 이거 아니야 참기름 우리처럼 꼬마찬 기름을 사야겠다 꼬마찬 기름 빵빵 미안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빵빵 아니 우리도 뽕뽕이니까 뽕뽕 해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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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질해 손질해 주세요 네 서비스로 한 번 더 주세요 손질 잘해 주세요 아 쌤 아지락 쉽게 네 일곱 개 두 개 어 뭐였어 뭐였어 치카야 치카야 니 다리 있다 치카야 니 다리 아줌마 이 정도면 되겠죠 네 네 오케이 한 번 저기 저기 어떻게 밥은 다 됐어요? 아 다 돼 가는 거 같아요 다 돼 가는 거 같아요 아 예 어쨌든 그쪽 반가웠어요 가세요 네 안 가요 안 가요 밥 빼놓고 가요? 아니야 잘 된 거지 왜? 안 됐어 잘 됐네 참아 잘 됐네 잘 됐네 이거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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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잘 됐어 언니 원해 와 진짜 잘 됐다 와 진짜 잘 됐다 와 진짜 야 우리 밥 예술이야 진짜 맛있게 됐어 뜨거워 뜨겁지 내가 울어서 울어서 부르는 줄 알았지 왔다 왔다 왔어 우리 뽕순이를 소개할게요 뽕순이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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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칭이에요 사랑상 부모쳤어? 네 아 아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요? 우리 분위기가 왜 이래요? 아 너무 재밌었어요 와 네 됐다 잘 됐어? 네 한번 퍼줘야 돼 네 이렇게 이렇게 저어 저어 괜찮니? 잘 됐어? 엄청 잘 됐어요 한번 먹어봐 그래 잘 될 것 같다 잘 져요 잘 됐니? 꼬들꼬들한데 어 그래? 야 너 우리 엄마 좀 알려줄래? 야 어 이게 훌륭해 우리 엄마가 딱 운동화 했으면 좋겠어 야 저 따로 안 돼 요따 요정 어? 지금부터 생활시간 30분 됩니다 각각 집안식을 30분 안에 만들어서 디지티비 준비하는 걸로 아 이거 정말 내일 또 뭐 있나본데 이게 야 빨리 빨리 재료를 꺼내 아 이제 제발 그만해 이제 제발 그만해 이제 제발 그만해 30분? 뭐 아니겠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 야 뭐 이렇게 많이 샀어? 그럼 바르면 제식 갈 거예요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일단 일단 요리 일단 개리야 요리 개리야 이리 와 야 움직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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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맛있다 어떻게 해 잘게 느끼고 렁! 제리야, 이거 왜 까? 양파 까면 안 돼. 양파 여기다 좀 넣어야 돼. 이걸 언제까지 까려고 이걸 까라고.